찬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의 징조를 풀이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이 시대는 안 보이거든요. 그건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안에 흐름들을 안 보이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보이는 법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만 많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일로 이렇게 서로 틀어지고 갈라지고 그럴 때가 생기는데 그때는 사실은 하늘과 땅의 징조, 보이는 것을 보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그 상황, 시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흐름들, 전체적인 이러한 관점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3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 듣고서 판단해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깊은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서도마오로가 한 분이라는 걸 막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안하고 세례도 안하고 쭉 나오죠. 성령도 안하고 쭉 하나라는 게 어떤 걸까요? 회길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듣는 그러한 이해는 나의 이해지만 보편타당한 하느님의 뜻 관점에서 하나라는 게 뭐냐 하나는 회길이 아니고 똑같은 옷 입는다고 하나도 아니고요 다양하지만 대화가 가능한 게 그게 하나예요. 맞고 틀리는 걸로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노지나님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 믿음은 성경이 믿음의 책이면서 또 믿음은 사랑과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쓴다면 어떤 것이 될까? 판단 중단입니다. 모든 분야에 판단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고소를 누가 했어요?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하도록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합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합의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분들은 우리 정서상 합의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우리 익숙해가지고 이기면 너무 좋고 지면 너무 분해하고 합의하면 무슨 동점되는 것 같지만 합의가 모두가 이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합의는 뭐냐면 화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화해와 관련이 있는 건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몸, 혼, 영이 있다면 영, 혼에 관계되는 생각, 수련이 필요하고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그런 걸 봤는데 언제 드라마에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부인 사이에서 약간 긴장감이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거들어줬어. 너무 부인이 신나잖아요. 그러고 나오는데 부인이 그랬어요. 고마워. 남편이 뭐가? 거들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야.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이걸로 이 부인은 깊은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건 이건 어떤 거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쭉 들어보니까 그건 엄마가 맞던데 당신이 그거 잘못된 거야. 누가 심판관으로 세웠냐.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검사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판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몇 년 구형도 하고 그래요. 하느님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언어를 봐도 그래요. 우리 언어는 늘 맞냐 틀냐를 일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말도 우리가 이건 다른데 틀리다고 말하는 말조차도 그런 영향을 주의 안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상당히 이런 맞냐 틀리냐에 축소된 언어로 많이 있는데 정말 합의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많은 성서적 언어들을 우리가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룹을 주어서 주님 만난 다음에 일정관계 그룹 성경을 같이 하는 것이 맨날 우리가 작은 또는 감정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많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언어를 들어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있는데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언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고받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던 남편은 부인에게 맞냐 틀리나의 관점이 아니고 지지해주는 마음의 동의를 한 거죠. 마음의 동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과 진실이 중요해요. 진심과 진실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지지되는 말을 그런데 이 진심이요. 꼭 진실하고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진실은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정확한 그러한 상황들을 자세히 알 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진실과 무관하게 내가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공감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지 진실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생각 수련인 많은 의욕의 획패들과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는 진심 우리가 수양이라고 할 수겠죠. 진심 공부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징조도 풀이하고 또 시대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의 관계 일이 많이 항상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날 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은 진심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진실을 같이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진심과 진실이 같이 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진심도 잘못할 수 있고요. 진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인간관계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진심이든지 진실이든지 시작은 판단 중심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판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판단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심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고 그리고 합의도 도출될 수 있는 은총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관까지 간다면 오늘 분명한 겁니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미 단죄된 것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